오늘은 7월 22일 주말을 하러 왔던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 받으며 금요일의 시작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수산입니다 18,000원 박스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갈치는 6만원 4만원 11만원 여기 비쌀 때는 13만원 하더니 11만원이네요 청어는요 15,000원 오징어 3만원 3만원 그 다음에 생대구 생대구요 네 생대구 이건 얼마에요? 3만원이에요 3만원 여기 일단 이 브라운 킹크랩 같은데 예 2만원인데 요거는 생대구 아까 말씀하셨네 생대구 3만원이에요 3만원 이 연세 아 요거는 2만원 예 참돔 새끼 2만원 근데 기억력이 엄청 좋았어요 이건 어떻게 가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에요 다리 다리 좋아하시는 분은 요 10킬로짜리 돌게 박가재 요거는 어떻게 가요 아 요거 5만원 5만원 네 어서와요 이거 참조기 얼마에요 참조기 참조기 5만원이에요 5만원 그 다음에 민어는요 민어 깨끗해 보면 15,000원 살아있는 거 마리에? 마리에? 키로에? 마리에 마리에 15,000원이요? 네 요거는 예 예값이 안돼요 요거는 저 전용 전용 16,000원 16,000원 근데 요거는 요거는 좋은 거네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는 거 아침에 경매에 살아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동원 참치 요거는 오늘은 얼마에요? 참치 12,000원 13,000원 요거는 이게 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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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요거는 딱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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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요거는 세스박만 준다는 딱돔 예 항상 요거는 감성돔 감성돔 딱돔 얼마에요? 딱돔 요거 2만원 마리에? 네 그 다음에 감성돔은요? 감성돔 만원 만원 요거 큰 겁니다 한 1.5 이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좀 전에 민어 같은 거 아닌가? 요거는 좀 싸 찌개거리 요거는 얼마에요? 찌개거리 45,000원 45,000원 여기 전국수산입니다 영남아계입니다 C14 오징어 오징어 요거 4만원짜리네요 굉장히 좋네요 5만원 4만원 박스에 20미짜리입니다 지금 4미짜리 생물대국 2만 8천원입니다 박스에 그 다음에 열기 이건 강원도 꺼네요 2만원 박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감청어 2만원 이거 박스에 이거 선도 좋네요 빨간게 하나도 없이 눈 선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원생물골뱅이 2만 8천원 샤부장어 나루도 흑장어 1만 8천원 박스에 얘기합니다 지금 회간병어 요건 사이즈가 요정도 됩니다 요거는 4만 5천원 5미에 6미짜리 요건 사이즈가 좀 작아요 요건 3만원 또 요거는 8미짜리인데 요건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2만 5천원 박스 요거 2만원짜리 열미 10미짜리가 마리수는 많아지는데 가격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요 신한거 신한거 맞네요 여기 흰다리새우 18,000원 청어가 없네 이제 골뱅이 2만원 박스 요건 2만원짜리입니다 회간병원인데 굉장히 작아요 이거 그래서 박스에 마리수는 모르겠어요 많이 작아서 만원입니다 일단 썰어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갔다가 막 썰어먹으면 요거는 정말 이렇게 짠 이거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데 박스에 만원이에요 생물갈치 요거는 2만 5천원 여기 영나마기입니다 여기 3만원짜리 요 굵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5만원짜리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영나마기입니다 31 31 32 만물입니다 알치 40마리 아래에 11만원 40마리인데 사이즈가 작거나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40마리 11만원 그 다음에 요 황석은 오늘 얼마에요 15,000원 15,000원 오늘 15,000원 그 다음에 요 요거는 12만원이지 80마리 80마리 이거 과자미죠 갑자기 이게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12만원 12만원 문장 밑이랑 똑같아요 예 아 가끔 아래 위에가 사이즈가 다를 때가 있나보네 네 요거는요 이거는 9마리가 25,000원 병어 요거는 10마리가 5,000원 5만원이네 10마리 그 다음에 삼체요건 어떻게 가는데 삼체요 4만원 8미 8미 4만원 한 마리 5,000원 저 뒤에꺼 저거는요 저거 어제꺼 얼마 파시는거죠 어제꺼 만원씩 하여튼 크고 크네 저거 한 4키로이나 할거 같은데 요 장은요 오늘은 만천원 만천원 어제는 만원 어제는 만원 오늘이 10,000원 올랐어요? 네 오징어 요것도 괜찮은거 같네요 이거 38,000원이요 오징어가 화가 내리가네 요건요 갈치포 갈치포 25,000원이요 25,000원 이거는 5마리 이것도 가격이 6만원 7마리 6만원 요거 오늘도 요거 선도가 굉장히 좋네요 새우요 새우 요건 신앙꺼 같은데 요건 얼마야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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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약 700,800g 800g 800g 담은거구나 예 지금 요거는 이건 냉동이구나 예 오징어 오징어 요것도 38 38,000원 네 20마리 20마리 38,000원입니다 20마리 여기 만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초이스수산의 금태인데요 오늘은 선도 정말 좋네요 요거는 뭐 횟감이 가능하게 나온 그런거네요 금태가 맛있다 그러니까 금태는 한번 드셔보세요 돼지수산 선호입니다 돼지수산 선호인데 요 금평선이 있고 요 꼬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바 횟감용 거둔거 같아요 선도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금태 요거는 신한 보리새우 전어가 나와있고요 무늬오징어가 이래있네요 무늬오징어 그 다음에 골뱅이 예 이 될 수 있는 요 한치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노랑새조개 요게 아마 400 이나 450그랑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제 소개했는데 이거 우럭조개 그 다음에 요거 마리에 8,000원하는 활보리새우입니다 아까 요 자연산 전복도 그 다음에 요 소라 그 앞에 저 손벵이 그 다음에 전갱이 그 다음에 전갱이 요거는 뭐 횟감용으로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금태 완전히 요 씨바 횟감용으로 나가는 고등어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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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용 다랑어새끼 요거는 자쓰고 만드는거 요거고 저 분평선의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는 시세표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어 품목에 대한 가격 시세표니까 시세표 보시고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 돼지수산입니다 전복 자연산 자연산 이게 자연산이요? 아니 자연산 전복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아 이제 알게요 진짜 좋다 자연산 전복이 색이 요렇게 자연산 전복이라네요 요거는 크기도 몇 킬로요 8미 8미 1킬로 정도 나가는 자연산입니다 8미 5만 5천원 5만 5천원 5미가 5만 5천원 우리가 3미 이건 3미 13만원 13만원 이거 필요해 13만원 3미가 2킬로란 얘기에요 예 봐봐 예 봐봐 와 요거는 8미짜리 3미 요거는 4미짜리인데 13만원 12만원 13만원 요거는 5만 5천원 예 여기 여기 자연산 아니 돼지수산입니다 여기 3위에 1킬로나가는거 자연산 13만원 요런거는 몰라서도 못사시니까 이거 추자독거랍니다 자연산 한 마리가 이렇게 커요 3위에 1킬로짜리 13만원 요런거 드세요 오늘은 요거 드시라고 권장하면 되겠습니다 돼지수산입니다 여기 C4 B6 밑에 아 C4가 아니고 C6입니다 정정합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진짜 너무 좋은건 아니고 진짜 좋네 아우 좋아요 정말 좋네 와 4미짜리 4마리 1킬로짜리 흑산도 자연산 전복 아 참 추자도 미안합니다 추자도 네 네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이거 바다에 가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 항상 가지고 있는거에요? 우리가 항상 납품이 있어가지고 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큰거에요 자연산은 365일 있어요 아 여기 365일 있고 한번씩 와서 내가 그거 할께요 네 여기 돼지수산입니다 감상대장님 주말을 하루 앞댄 금요일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5시 48분입니다 오늘 마치고 이만 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